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깃쌤TV의 기예주인입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?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만한 노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코로나19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코로나19야 이제 그만 꺼질 때도 되지 않았냐 학교도 못 간다 외식도 못한다 여행도 못 가고 힘들어 죽겠다 코로나19야 코로나19야 답답해 죽겠다 코로나19야 집에만 있어서 우울해 죽겠다 코로나19야 아이고 죽겠다 코로나19야 이제 그만 꺼질 때도 되지 않았냐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멀었다 나갈 때도 이제는 마음 놓고 못 간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는 지쳤다 코로나19야 썩 물놓고 아래 썩 물러나거라 화이 화이 음악 놓고 여행 중 가자 후추사 keptish 여자 many ส張 wechsel manifests 예를 Earn även 어떤네 요즘 일부 generally 올려 느낌이 ines scheinlich rise